유령의 집 자 다 됐습니다 우와 진짜 초코 같잖아 이번 할로윈 파티 최고의 컴퓨터는 보나마나 우리야 어서 할로윈 파티 가자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와 드디어 마지막 손님까지 끝났어 초코 할로윈 저녁인데 뭐 할 거야 나 집에서 공포영 하나 보려고 밀크 넌 뭐 할 건데 난 치즈랑 같이 유령 분장하고 사탕 받으러 다닐 거야 음 재밌겠네 잠깐 어? 윌크 초코 나랑 같이 놀이동산 갈래? 에? 사장님이랑요? 아하하 싫은데요 같이 가자 할로윈 대회에 놀이동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전 치즈랑 사탕 사탕 한 박스 사줄게 한 박스요? 전 집에 가서 영화나 넌 내일 출근하지 마 음 오케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나랑 놀이동산 가자 좋아요 빨리 출발하죠 그래그래 하하 으하 스멀 하하하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헤헤 어때 같이 오길 잘했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놀이기구나 다러 가자고 좋아요 아하 individ 너 Sedgedly 맛있는데 응 easier 굳이 안가도 되는데 시끄러워요 근데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러게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빨리 들어가요 왜 이렇게 으스스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으잇 왜 이렇게 으스스해 부치지 마요 으아악 여기는 으앗! 말이잖아 엄마 설마 저 안에서 뱀파이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뭐야 이게 뱀파이어야? 하나도 분장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쟨 뭐야 몰라요 여긴 실험실이잖아 사장님 저것 보세요 뭐가 있어요 으아악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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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평범한 컵케이크잖아 설마 프랑켄슈타인은 아니겠죠 뭐 유령의 집이 이렇게 엉성해 수고하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그냥 공동묘지라니 으흐 해골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으악! 시체다! 사장님! 에휴, 정신 차리고 이거 보세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으아악! 뭐야, 통장이 안 됐잖아! 생기가 넘치는데요? 안 무서우시죠? 죄송합니다 에휴, 신시해! 사장님, 같이 가요! 이번엔 뭐야 어? 여기 티비가 있어요 으악 사장님 갑자기 티비가 켜졌어요 어? 티비 속에 우물이 있잖아 우물에서 빵이 나와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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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제발 다시 들어가세요 사장님 윌크 제대로 좀 봐요 어? 저 저 좀 빼주세요 헐 영차 영차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머릿결 진짜 좋다 어디서 하셨어요? 전 그래드 이발수에서만 해요 이게 뭐야 비싼 입장료 내고 온 건데 귀신들이 분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래갖고 잠사가 되겠어 이래서 손님들이 없나봐요 저기 어? 많이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오늘이 할로윈 축제라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분장사님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분장을 못했지 뭐예요 놀이동산에 오신 분들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유령의 집은 망하고 우린 실험자득이 생겼다고 아이고 이제 다 끝이야 망했어 망했다구 너무 안 됐어요 그러게 어? 사장님이 이분들을 할로윈 유령처럼 꾸며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응 브래드 씨 제발 도와주세요 유명한 이발사니까 저희를 무섭게 꾸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야 여긴 이발 재료가 하나도 없잖아 재료라면 걱정 마세요 여기 마녀지방에는 크림 과일 시럽까지 필요하신 건 다 있어요 흠 그럼 이발을 시작해볼까 역시 사장님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파이어의 기본은 장백한 피부 입가를 토마토 케첩으로 시뻘겋게 칠하고 초콜릿 시럽으로 머리를 그린 뒤 뾰족한 뿔까지 붙여주면 저 뱀파이어야 프랑켄슈타임 하면 초록색 피부지 초콜릿잼으로 머리털을 그리고 초콜릿 시럽으로 곳곳에 흉털을 그린 뒤 뼈다귀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머리 양옆에 붙이면 누가 봐도 프랑켄슈타임이지 해골 유령이야 간단해 머리 위에 하얀색 크림을 듬뿍 뿌리고 지륵같은 눈동자와 흉흉한 콧구멍 소름끼치는 미소까지 그리면 해골 유령 완성이지 칼로 인해 마녀가 빠질 순 없지 쿠키로 모자층을 만든 뒤 그 위에 생크림을 얹고 초콜릿 칩을 뿌린 뒤 와 블루베리잼을 입가에 바르면 할로윈 마녀 등장이요 와 진짜 할로윈 귀신들 같아요 손님들이 다 깜짝 놀라겠는데요 브래드씨 감사합니다 이제 배역에 몰입할 수 있겠어요 뭘 이정도 가지고 자 손님들에게 특별한 할로윈을 만들어 주라고 네 귀신님들 들어가세요 멋진 공연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와 오늘도 사장님이 멋진 활약을 하셨어요 저분들 월급 끊길 일은 없겠네요 그러고 보니 이발비를 안 받았잖아 되돌아가야겠어 여보시오 왜 저기서 나오는 거요 아 저희가 유령의 집에서 배우분들을 무섭게 꾸며줬어요 에? 무슨 소리요 저 안에 아무도 없는데 네? 안에 배우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리가 배우들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할로윈 축제인데 유령의 집을 못 열다니 골참파 죽겠다고요 속보입니다 어? 오늘 베이커리랜드로 오고 있던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베이커리랜드 유령의 집에서 일하는 배우들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전원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 아까 유령의 집에서 만난 분들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쵸? 그럼 아까 우리가 본 빵들은 진짜 유령?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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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갑자기 뛰어가는거지? 저기서 대체 뭘 봤길래? 이컐 hacking 요술 주전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열심히 일을 하지요 왜 안 빠지는거야?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다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어쩌나 여기서 뭐 갖고 싶은 거라도 하나 골라봐 우와, 감사합니다 어, 사탕이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 이건 파래야죠 대신 이거나 가져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집에 주전자가 없었는데 잘됐다 바꿔서 써야지 나는 주전자의 요정이라네 이 주전자의 주인에게는 아, 저도 그 이야기 알아요 소원 세 가지 들어주는 거죠? 무슨 소리? 요즘 같은 시대에 쩔쩔하게 달랑 소원 세 개라니 나는 소원을 300개가 들어준다고 300개요? 그럼 저, 도넛 레인저 한정판 피규어 주세요 소원 탑수? 이건 요즘 최고로 인기 많다는 도넛 레인저 갤럭시 포스잖아 요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주전자 안에서 게임하고 있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아직도 소원이 299개나 남았잖아 무슨 소원을 부탁하지 내 로봇, 팔 부러졌어 엄마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진짜요? 요정님, 로봇 팔 좀 고쳐주세요 소원 잡수 우와, 로봇 팔이 붙었잖아 형 진짜 최고예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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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착한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 아직 소원이 298개나 남았으니까 베이커리 타원에 사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이 아파서 못 고개구먼 아하 filho 뿅 하하 우와, 전동킬 채우잔이야 이제 무릎이 안프지 않겠구먼 희히히히 Fit Tra원 추워 집이 없으니 너무 춥잖아 우린 아This is a spider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버터 오빠 사랑해요 벗도 오빠 실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아하! 손금, 손금, 손금 여기가 어디지? 진짜 오빠가 나왔어 모두를 도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걸 빨리 사장님과 초코 소원도 들어줘야지 사장님, 초코, 좋은 아침이에요 무슨 일이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도 예약이 꽉 찼군 돈이 많으면 일 안 하고 놀기만 할 텐데 어디 하와이 가는 비행기 티켓 없나? 놀러가고 싶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잖아 지금 당장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요정님, 이발소 식구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세요 여러 명 돈이다 이제부터 돈 뭘 필요 없어 어머? 하와이행 티켓이잖아 하와이 여행 가야지 모두 소원이 이뤄지니깐 행복한걸 우와, 다들 행복해지니 나까지 기분이 좋잖아 이번엔 누굴 도와주지 응? 응? 이게 왜 안 열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지 은행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문이 안 열리지 뭐니? 그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정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기, 우유야? 혹시 안쪽 문도 열어줄 수 있니? 응? 물론이죠 남을 돕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회사 다니기 싫다 차라리 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지? 요정님, 이분들 소원 좀 들어주세요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 꼬마야, 왜 울고 있어?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도 싫다고요 내가 도와줄까? 여기다가 소원을 말하면 돼 여기다가 소원을 말하면 된다고요?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학교라도 파괴하면 좋겠네요 그런 소원을 말하면 어떡해 소원 점수? 으악! 안쎄! 으헤! 됐어!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매일 놀아야 돼 어떡해 고기를 버리고 반복해라 싫은데 으헤헤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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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회사가 없어져서 월급이 안 나오잖아 아, 이제 우리 머뭇고 살아 으헤헤 으헤헤 으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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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헤헤 내 머리에 곰팡이 생겼어 이게 다 브레드 이 발사님이 일 안 해서야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앗, 저건 초코가 탄 비행기잖아! 저, 설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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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게! 안 돼! 어떡해! 어떡하긴, 적당한 소원을 말하면 되지! 지금 제가 빈 소원들 때문에 베이커리 타운이 엉망이 됐잖아요! 차라리 요술주전자가 없었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소원 잡수?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라! 여기서 뭐 갖고 싶은 거라도 하나 골라봐! 이 주전자라도 줄까? 어?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이만 출근해야 해서 안녕히 계세요! 그려, 조심해서 들어가! 휴, 살았다! 하마터면 주전자를 받을 뻔했네! 사장님, 초코! 좋은 아침이에요! 돈이 많으면 일 안 할 텐데... 하와이 놀러가고 싶다... 사장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요! 뭐? 초코!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야! 뭐, 뭐라고? 소시지야! 과식하면 안 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레테스가 낫다는 말도 있잖아! 뭐?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모두가 무사한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구요! 그럼 신나게 일해볼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제 오늘 왜 저러냐? 그러게요! 밀크가 원래도 이상하지만 오늘은 더 별로네요! 저주의 거울 또또또! 이번엔 나의 거울을 깼냐? 잘한다! 잘해! 죄송합니다! 이제 곧 손님들 올 시간인데 거울부터 사죠? 가서 새 거울 사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는 길에 또 깨지 말고! 거울을 어디서 사지? 자네 거울을 사러 왔군! 와! 어떻게 아셨어요? 따라오게 좋은 물건을 보여주지! 어? 우와! 하하하하! 거울이 참 많네요! 이건 로코코 스타일 거울이고 이건 바로크 스타일 현대식 거울까지! 이 중에 어떤 거울을 사지? 흠! 이게 내가 추천하는 거울일세! 헉! 너무 낡았는데요? 모르는 소리! 이건 위대한 이발사가 사용하던 유사 깊은 거울이야! 르네상스 시대 왕실 이발사 꽈벨레오가 쓰던 거라네! 왕중만이 이 거울 앞에서 미용을 받을 수 있었지! 원래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지만 자네에게 특별히 10만 원을 팔도록 하겠네! 네? 10만 원이요? 사장님이 주신 돈이랑 딱 맞잖아! 자네와 이 거울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군 싸게 가져가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게! 해방이다! 낡은 거울을 10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네! 왕족들을 이발했던 이발사가 쓰던 거울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서 쓰레기를 사왔어? 이거 당장 내다 버려! 윌크 말이 맞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왕실 전속 이발사가 쓰던 고급 거울이에요! 이태리 장인이 절벽에서만 나는 참나무를 한 땀 한 땀 깎아서 만든 거울로 경매가만 10억이래요! 정말? 갖다 버릴까요? 무슨 소리? 이렇게 예쁜 걸 왜 버려? 난 원래 이 거울이 맘에 들었다고! 아이고, 예쁜 거! 자, 미용 끝났습니다! 우와! 최고의 이발사님이 하신 머리니 멋이!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천재 이발사님이 꾸미셔도 이렇더니 저 절대로 예뻐질 수 없나봐요! 미용 받을 자격이 아무도요! 이런!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응?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유통기한이 100년은 지난 우유 같아! 왜 그 무슨 일? 이게 뭐야? 나도 폭삭 늙었잖아? 할머니가 되었네? 상한 우유가 돼버렸어! 흠! 나는 변함없이 잘생겼군! 사장님은 그대로신데? 그건 이미 못생겨서 그런 거야 그나저나 이 거울은 왜 이러지? 손님들이 이상해 보이는걸? 혹시, 귀신이 쓰인 거 아닐까요? 흰! 맞아요! 저주에 걸린 게 확실해요! 퇴마사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뭐, 퇴마사? 퇴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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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이야! 무슨 일이시죠? 괜찮으세요! 저, 저 저… 저주를 받았어! 이 거울엔 온몸이 배 뱉고인 귀신이 산다고! 몸몸이 배 뱉고인 귀신이라고! была 취! 오늘 정리한 건데 이게 뭐야 사장님 무서워요 저, 저게 뭐예요? 저, 저게 뭐야? 오지마 오지마 이 거울은 내 거야 건드려 살려주세요 뭐야, 별거 아니잖아 우령님의 팔이 통과하니까 시원해요 시원하다, 좋은데? 오싹오싹 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모양이 꿀이야 우령님이 울어요 여기, 홍차 드세요 고, 고맙네 그게 얼마짜리 찻잘인데? 죄송합니다 죽어서까지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는 거요? 난 생전에 왕실 전용 미용사였소 거울가게 주인이 말한 그 이발사? 그렇소 난 젊은 나이에 가위를 잡았지 한평생 수많은 왕족들의 머리를 해주었다네 하지만 너무 바빠 내 머리는 이발할 수 없었지 화려한 손님들의 머리와 한 번도 미용을 못한 날 거울로 보다가 그게 한이 되어 거울에 묶인 거라오 너무 불쌍해요 평생 한 번도 못 꾸며보고 그게 우리 이발사의 숙명이지 한 번이라도 멋있게 미용을 받는다면 거울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발사 양반 내 머리를 이발해주면 안 되겠나? 사장님 이분을 멋있게 이발해주세요 네? 소원을 들어주면 이 거울은 내 것이 되겠군 좋습니다 대신 유령님이 떠나는 순간 이 거울은 제 겁니다 물론이지 고맙네 너무 잘 됐네요 유령님 자 그럼 시작해볼까? 역시 난 미용을 받을 수 없구나 울지 마세요 유령님 그래도 머리는 안 감아도 되잖아요 난 평생 이발 한 번 못 보낼 거야 그럴 수리 마세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어? 뭐 하세요 사장님? 미용 끝났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고 말고 정말 멋있어 고맙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군요 우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지울까요? 그림? 이럴 수가 이 녀석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그렇네요 유령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죄송합니다 유령이어도 손님이면 만족스럽게 해야 할 거 아냐? 그러게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똑바로 와 괜찮네 네? 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건 처음일세 이발을 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군 고맙네 자네들을 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이발했던 날 보는 것 같아 자네들은 진정한 이발사들일세 저 거울은 이제 자네의 것이네 유령님 잘 가세요 이젠 행복하세요 오늘도 한 건 했구만 이제 이 거울은 내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혼이 빠져나가서 저주도 풀렸나봐요 Ziehh 안돼 저주 받은 저택 구독자들 안녕 오늘은 폐가 탐험을 해볼거야 이 저택엔 돈 많은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택에 불이 나서 부부는 죽고 말았대 그래서 지금도 한이네 친부부의 유령이 저택을 떠돌아다닌대! 으으, 벌써부터 오싹오싹한데! 이 집의 부부의 재산이 숨겨져 있다던데! 음? 이게 뭐지? 여기 살던 신혼부부인가? 으악! 왜, 무슨 일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빵튜브에서 유명한 꽈배기 VJ가 폐가 탐험 갔다가 실종됐어요! 음, 저런 데 가니까 사고가 나지 요즘 젊은 애들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쓴다니까? 사장님, 이 집 모르세요? 여기 되게 유명해요!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폐가인데! 뭐, 보물? 네! 값비싼 보물들이 커다란 대장 안에 가득 차있대요! 어, 사장님 뭐하세요? 뭘 꾸물거려? 빨리 보물 찾으러 폐가에 가야지! 으으... 무서워... 으으... 정말 기분 나쁜 집이야! 뭐가 기분 나빠? 보물이 한가득 쌓여있을 것만 같은 고급스러운 집이구만! 자, 그럼 가보자고!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살려주세요! 으아아악! 사장님, 진정하세요! 그냥 초콜릿 박쥐예요! 뭐? 박쥐였어? 치, 괜히 놀랐네! 사장님! 여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들어가지 말아요! 으읍, 겁쟁이들 같으니 두려운 일은 반드시 하라는 말도 몰라? 자, 자! 빨리 들어가자고! 에... 으응...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람? 으아아아아악! 무서워! 구치지 마! 오, 보물의 냄새가 나는데? 빛, 거울, 연필, 뭐야 이건? 죄다 쓸데없는 것밖에 없네? 무슨 일이야? 저기요! 윌크, 이건 그냥 바퀴벌레잖아 뭘 이런 걸 무서워해? 바퀴? 이 녀석은 겨우 바퀴벌레 때문에 호들갑을 떤 거야? 전 바퀴벌레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다른 곳도 가보자고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윌크, 너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냉장고 좀 살펴봐 네 여기 피가 있어요! 피라고? 음? 이거 잼인데요? 잼? 보세요, 딸기잼 그러게, 빵에 피가 어딨어? 이 겁쟁이 녀석 아까 사장님도 기절하셨으면서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저기 2층도 있던데요? 오, 그럼 가보자고! 아, 저, 저도 같이 가요! 으아!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중세 기사 갑옷이잖아 오래된 저택에 종종 있는 거야 음, 금방이라도 살아날 것 같아 윌크, 빨리 안 와! 가, 가요! 윌크, 무슨 일이야? 으아! 저기 갑옷이 움직였어요! 으응? 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 자꾸 빵 놀래킬래? 정신 차려, 윌크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진짜 움직였어요! 으아! 조코, 아무래도 이 집 수상해 진짜 유령이 있는 것 같아 윌크, 너 아까 바퀴벌레 보고 놀라고 딸기잼 보고도 놀랬잖아 아니, 진짜로 뭐가 있다니깐 어? 너도 왜 그래? 조코, 너 뒤에 뒤에 뭐가 있길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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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일인데? 다들 왜 놀라는 거야? 저, 저기! 사장님, 뒤에요! 내, 내 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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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요! 저기! 어디?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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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네! 뭐야? 다들 가버렸잖아! 너희들 1억이야! 보물 찾으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흠! 보물이 좋긴 좋지! 다시 보물 찾으러 가자고! 흠! 여기가 마지막 방이군! 원래 침대 밑에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는 법이지! 역시 내 말이 맞았군! 오! 돈이다, 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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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이다! 모르고 맞춰! 하하! 으응! 과자봉지잖아! 엥? 이건 또 뭐야? 별다방 커피? 이렇게 오래된 저택에 과자봉지랑 별다방 커피라니 이상한데? 엥? 이건? 최근에 발행된 지폐잖아! 윌크, 초코! 무언가 이상하지 않아? 네... 혹시? 지금쯤이면 녀석들도 도망갔겠지? 우리가 전을 뒤집어쓰고 유령연기를 한 줄 꿈에도 몰랐을걸? 은행에서 힘들게 훔친 돈을 저 멍청한 빵들에게 뺏길 뻔했지 뭐야! 뭐? 연기? 감히 날 속였겠다! 브래드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흠흠... 생크림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블루베리 잼과 딸기 잼으로 신부 화장을 한 뒤 흠흠! 낡은 식탁볼을 가위질 해서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히면 어때? 영락없는 유령 신부지? 초코 시럽으로 흉터를 그리고 코코와 파우더와 계피가루를 섞어 여기저기 묻히면 누가 봐도 한 쌍의 유령 부부라고! 아이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유령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 다들 각오하라고 뭐야? 왜 갑자기 정전이야? 화장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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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똑같이 생겼잖아! 으흑! 으흑! 저, 저리 가라고! 으흑! 으흑! 으아악! 으악! 치즈스틱 살려! 으아아악! 으흑! 하하! 감히 날 속이다니 꼴 좋다! 으흑! 아, 이건 뭐야? 밀크 코코? 이거 윌크랑 초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봐! 사진 속 부부가 너희랑 똑같이 생겼어! 으하하하! 어? 그래서 지금도 한이 맺힌 부부의 유령이 저택을 떠돌아다닌데!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으흑! 서, 설마!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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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장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지? 그러게! 아직도 보물 찾으시나? 진작에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 저택은 정말 이상했다고! 여왕님의 개! 으흑! 무슨 자전거가 천만 원씩이나 해! 자전거로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싸잖아! 으흑! 어휴! 무슨 하와이 패키지가 이렇게 비싸? 여름에 가볼까 했는데 너무 비싸네! 소시지야! 간지러! 으하하하! 속보입니다! 케이크 여왕님이 키우던 애왕견이 오늘 아침에 실종됐습니다! 어? 여왕님이 애왕견을 잃어버리셨네! 이 애왕견을 발견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리 소시지랑 똑같이 생겼잖아! 여왕님의 애왕견을 찾아주는 빵에겐 저, 천만 원의 살해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애왕견 찾으러 가야겠다! 우와! 천만 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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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랑 초코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둘이 살해금 받으려고 소시지를 여왕님한테 갖다 바치면 어떡하지? 으흑! 어머! 이 소시지 너무 귀엽다! 이 소시지 몇 살이에요? 우와! 뽀송뽀송해! 만지지 마요! 네? 우리 소시지는 여왕님의 애왕견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어, 저우이 왜 저래? 유통기한이 지났나? 휴, 여기면 괜찮겠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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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다들 소시지만 쳐다보잖아! 으흑! 밖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다시 이발소로 돌아가야겠어! 엄마! 나도 소시지 키우고 싶어! 애왕! 여왕 동물은 안 된다고 했지! 야! 나 방금 완전 귀여운 소시지 봤어! 으흑! 아무래도 안이 밥보다 더 안전하겠지! 소시지야, 밥 먹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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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시지가 평소에 먹던 사료랑 냄새가 다른데! 으흑! 으흑! 맛도 다르잖아!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혹시 소시지를 여왕님께 바치려고 사료에 수면제를 탄 건 아니겠지? 뭐? 이건 다이어트 사료야! 요즘 소시지가 살이 쪄서 수의사가 이걸 먹이라고 했단 말이야! 음, 수상해, 수상해! 어? 소시지가 어디 갔지? 소시지야! 어딨니?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나와! 소시지야, 어디 간 거야? 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으하! 소시지야! 내가 얼마나 찾았다구! 에잇? 사장님! 갑자기 소시지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오늘 소시지 목욕하는 날이라서 목욕시킨 건데 왜 그러냐? 소시지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소시지야, 놀랐죠?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쟤 또 대체 왜 저래? 윌크가 원래 중간이 없잖아요. 윌크, 너 퇴근 안 할 거야? 난 좀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 에휴, 저 바보! 우리는 퇴근하자고! 다 됐다! 짜잔! 앞으로 소시지 내가 살 집이야! 소시지가 안에서 자고 내가 밖을 지키면 아무도 소시지를 못 데려가겠지! 걱정 마! 형이 반드시 지켜줄게!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윌크!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벌써 아침이네! 소시지가 없잖아! 초코, 소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소시지야, 어딨니? 소시지야! 사장님, 혹시 우리 소시지 못 봤어요? 소시지? 못 봤는데? 혹시 소시지를 여왕님께 보낸 거 아니에요? 무슨 멍청한 소리야? 으아! 소시지를 누가 데려간 거야? 데려가긴 누가 데려가? 어? 나야, 나! 내가 직접 신고했다! 소시지? 좁아 터진 이발소에서 맛없는 사료만 먹는 것도 이제 신물이나! 난 앞으로 여왕님의 애왕견이 돼서 넓은 궁전에서 맛난 음식만 먹고 살 거라고! 그러니 이젠 날 잊도록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내가 더 잘해줄게!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이제서야 견생 좀 펴볼까 했는데! 그동안 내 수발 드느라 수고했어! 이거나 먹고 따라자! 갑자기 왜 이래! 우린 친구였잖아! 친구? 내가 너 같은 거롱뱅이랑?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머물렀던 것 뿐이야! 그럼 이만! 안돼! 가지마! 흠, 구질구질한 녀석 안돼! 꾸, 꿈이었잖아! 휴,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불안한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아침! 얜 뭐야? 어, 사장님 오셨어요? 소개할게요. 얘는 소시지 사촌의 팔촌인 핫도그라고 해요. 오늘부터 저희 이발소에서 같이 살 거예요. 사돈의 팔촌이라선지 소시지랑 많이 닮았는데 에이, 그럴리가요. 얘는 저희 이발소 처음 와봐요. 하긴 그렇겠지. 그러고 보니 소시지보다 눈이 좀 더 큰데. 그, 그럼요. 휴, 눈치 못 채서 다행이다. 속보입니다. 여왕님이 또 애완견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에? 이 핫도그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은 무려 2000만 원? 이번엔 내가 꼭 찾고 말겠어 으, 안 돼!